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1.6포인치 상승한 90.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넷째 주 80선으로 떨어진 지 11주 만에 90선을 회복한 겁니다. 매매가격 변동률도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습니다.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견인했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으로 풀리되는 윤석열 표 부동산 정책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1월과 비교했을 때 0.09%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노도강은 각각 0.09%, 0.9%, 0.53% 뛰었습니다. 금관구도 각각 0.15%, 0.21%, 0.06% 올랐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물량이 줄면서 거래 절벽 상태지만 봄을 맞아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도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에서 2월 분양을 진행한 전국 역세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약 22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역세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의 2배 수준입니다. 분양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의 입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가 11주 만에 90선을 회복했습니다. 매매 가격의 변동률도 11주 만에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는데요. 이런 변화는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주택 시장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인수위에서는 안정화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해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정비사업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시공사 신속선정이 좀 꼽히고 있죠. 자 그래서 함주원 이사님께서 또 다른 재개발 호재 시공사 신속선정 가능성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이런 매가라든가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 전까지는 좀 보합세다 아니면 좀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조금씩 계속해서 이런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런 정비사업 측면에서도 큰 호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런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 호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투자자 분들께서는 조금 잘 듣고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호재의 영향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재개발 시공사 선정 앞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장점들이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 대상지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이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용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런 이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으로 들어감으로써 악재의 영향이 크다 아니면 호재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반반으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호재의 영향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호재의 영향이 조금 더 큰지 두 번째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바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로 인해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홍제동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공사 선정 앞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동의 있으면 시공사 선정 앞당기는 조례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앞으로 당겨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공사 선정이 앞으로 당겨지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지에서는 당연히 앞당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점을 앞당기는 조례 내용을 개정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이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일환으로 바로 정비사업,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시공사 선정을 앞으로 당기는 이런 사업을 호재를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단계죠. 지금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보통 재건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 안전진단이 구역 지정으로 봤을 구역 지정이 되면 바로 재개발,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구역 지정이 되거나 안전진단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추진 단계가 바로 추진이 설립 단계죠. 추진이 설립 단계가 이런 동의서 자체가 50%입니다. 50%를 받아야지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죠. 그 다음으로 봤을 때 조합 설립인가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바로 75%의 동의를 받아야지 조합 설립인가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 이런 동의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본인의 먹고 사는 그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 작성을 안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75% 동의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이 조합 설립인가로 앞당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다음 추진 단계가 바로 사업 시행인가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공사 선정이 바로 조합 설립인가 이 앞으로 당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합 설립인가로 앞당겨지면 그만큼 이제 시공사와 같이 이런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시공사 자금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사업 속도라든가 아니면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합 설립인가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동의서를 못 받아서 넘어가지 못하고 사업이 무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측면으로 봤을 때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바로 조합 설립인가로 나오면 자금력이죠. 자금력이 굉장히 풍부해지면서 사업이 무산이 되는 사업지가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공사 선정 지역이죠.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이제 초기 사업비 조달 등의 어려움을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무산이 되는 지역 이런 사업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시공사 선정이 앞으로 당겨진다. 바로 이제 조합 설립인가죠. 조합 설립인가로 앞당겨지면은 그만큼 사업이 무산이 되는 사업지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사업의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동의서 받을 수 있는 75% 동의서 빠르게 진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점이 굉장히 큰 이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금 부족으로 이제 인한 무산되는 사업지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 줄어들 수가 있다. 이런 시공사 이제 자금력이죠. 자금력이 투입이 되면서 무산이 되는 사업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사업 속도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엄청난 쥐의 장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비사업 호재죠. 정비사업 호재 규제 완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기 이전에 후보 시절의 부동산 공약 대부분은 이런 부동산 이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런 이제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규제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죠. 지회의 장이 왔다. 2022년도에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어디에? 정비사업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자금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의 경우,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시장 정말 날개를 달고 호황으로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이다, 초과익 환수제다,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하기 살짝 껄끄러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익 환수제라든가 안전진단, 30년 된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면제 카드도 꺼내들었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재건축 아파트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호황의 시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금력이 소액, 자금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1억, 2억, 3억 이 정도로 정말 본인의 자산가치를 증식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 투자, 이 금액 갖고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억, 2억, 3억으로도 이제 재개발, 재개발 투자가 가능합니다. 바로 노후 밀집 지역에 있는 소형 주택, 정말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의 소형 주택,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이런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소형 주택, 빌라에 투자하셨을 때 본인의 자산가치가 크게 증식할 수가 있는 2022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대통령 지무실 이전, 호지의 영향이 더 큰 용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산, 부동산 시장, 지각, 변동, 삼각축이 뜬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대통령 지무실 이전 효과로 인해서 서울 핵심지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 내용 자체가 호지의 영향이 조금 더 큰 기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용산, 용산의 이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용산 안에서도 대형 개발 호재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 파란색이 바로 대통령 지무실이 들어가는 국방부 청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민족공원이죠. 민족공원 안에 삼각지역 부근에 바로 이제 대통령 지무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대통령 지무실이 들어감으로써 악재의 영향은 바로 이 주변 일대죠. 이 주변 일대가 조금 악재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용산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큰 호재의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대통령 지무실 이전 용산 개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용산 개발 정말 이게 언제 개발되는가 이런 말이 무성했지만 이런 대통령 지무실이 들어감으로써 개발의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대통령 지무실이 들어감으로써 대공 방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공 방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통령 지무실이 들어감으로써 이런 교통 체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만큼 경호 인력이 뒤따라 와야 되기 때문에 교통 체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땅값, 집값이 상승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 예로 청와대가 있는 자리 보시면 종로죠. 종로구 위쪽에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지무실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는 동네에 청와대라든가 집무실이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땅값 자체를 보면 그 전에 비해서 지금 땅값을 보면 2배, 3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왜? 그만큼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호재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가치는 강남보다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지가 높다? 그렇지 않죠. 앞으로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가치 높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홍지의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홍지의 역세권의 경우는 강북 횡당선이라는 교통의 호재가 들어갑니다. 이제 홍지의 역세권으로 들어가죠. 지금은 3호선 단일 노선이지만 이런 강북 횡당선으로 인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이산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그 다음에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간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북 횡당선, 황금 노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급행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 강북의 구호선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평가 끝판 왕입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바로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활성화 정책,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홍지의 역세권 3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소액으로도 정말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홍지의 역세권 투자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종목은 재개발 예정지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완화 정책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계속 나오면 이런 소형 주택,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가격 자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점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되겠죠. 정권 바뀌면 공급 활성화 정책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9일이죠. 5월 9일 날 바로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완화 정책이 계속 나오면 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전에 선점 투자 전략 세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홍재동 승부를 거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들 살펴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지역들 지금부터 정보 체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산의 대형 개발 호재죠. 바로 민족공원이죠. 민족공원 우측으로 봤을 때 이제 이태원역세권, 바로 위쪽으로는 남산,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이태원역세권,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미래가치 상당히 높고요. 이제 용산 민족공원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분 개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8년 개방 예정입니다. 개발의 속도를 내고 이제 여기 국방부죠. 국방부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이 됨으로써 개발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송부 기지도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교통의 호재죠. 바로 도빙고역이나 아니면 용산역으로 들어가면서 지가 상승도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남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2구역부터 5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강변 아파트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대형 명품 주거 매장이 한남동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부천으로 자리매김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한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금액 상승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2억 8천에서 3억 4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세 금액이 높아지면 당연히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소액으로 접근해서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선점 투자 전략 세우셔서 소액으로 정말 본인의 자산 가치 크게 증식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들 우선적으로 좀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지역으로 용산구 한남동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홍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지하철 3호선 홍재형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 3호선 이용 가능한 곳인데요. 다세대 주택 방 2개짜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홍재동도 자세한 소개해 들어보겠습니다.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역세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호선이죠. 3호선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바로 강북 횡단선이 들어감으로써 더블 역세권으로 홍재 역세권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재 역세권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고 노후 밀집 지역이 개발이 됨으로써 정말 높은 지가 상승을 이뤄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강북 횡단선이죠. 홍재 역세권 들어갈 예정이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바로 위쪽에 있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분당선과 강북 횡단선의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홍재 역세권의 경우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가능한 예정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 방식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 밀집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재 역세권 보시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발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 밀집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홍재 역세권 주변으로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땅값, 집값 크게 상승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 한번 보시게 되면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4천에서 1억 6천, 바로 1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재 역세권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평가 지역의 강북 횡단선이라는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보면서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정말 재개발이 됐을 때에는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재동 그 노후도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하실 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주원 이사님이 용산, 홍재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트렌드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문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투자하기가 참 겁나는 상황이 되면서 그 대안으로 많이들 눈 돌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김원준 전문님이 오피스텔 투자, 가격과 브랜드 외 주의점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투자할 곳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아파트 대체제적인 성격, 그리고 오피스의 대체제적인 성격이 뛰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의 투자, 그리고 세금적인 혜택들이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바로 투자를 하신 데 중요하게 보시는 게 브랜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입지나 투자적인 성격에 따라서 브랜드 말고 분명히 살펴보셔야 할 게 있다고 말씀드릴 텐데요.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입니다. 작년에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었던 것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 평영대의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서울 중심권역에 있는 그런 입지는 아니었고요. 아파트 단지 사이에 숨어 있는 입지다 보니까 완전히 아파트의 대체제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에 브랜드와 평영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도권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 오피스텔들 거래량 증가폭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 올라감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오피스텔만 놓고 본다면 세금적인 혜택 그러니까 취등록세의 중과 그리고 역시나 바로 보유세 그리고 향후의 양도세 등 다양한 면에 있어서 사업자를 내셨을 경우에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바로 이 오피스텔 거래량은 역대 연간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오피스텔 거래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잘 느껴지실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오피스텔 거래량은 꾸준히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역대 최고치의 거래량 그리고 제로갭 투자 등 깡통 전세 역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아파트 가격 상승보다는 적게 올랐기 때문에 깡통 갭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가 어느 정도는 눈에 보여지다 보니까 좀 전세에 대한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세입자분들도 들어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한 건물 내에 다양한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세 파악이 쉽다라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매매와 임대차 모두 역대급 인기를 누리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대체제로서의 오피스텔이 상당히 큰 불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부 같은 경우에 거주용 부동산의 규제로 인해서 오피스텔과 상가 투자에 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가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코로나 시기에도 30% 이상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세금적인 혜택 때문에 오피스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대비 낮은 가격과 대로변 등 좋은 입지를 갖고 있으면서 취득세, 대출 등 세무적으로 낮은 문턱을 구매자들이 넘기 쉽다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의 대체제적인 성격입니다. 일명 아파텔이라고 부르고요. 방 2개, 큰 방 2개나 방 3개짜리, 보통 국평 이상의 면적이 큰 인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오피스와 원룸형 주택의 대체적인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업용 부동산과 거주용 부동산이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놓고 싶을 때는 그냥 전세를 놓고 바로 다시 사업자로 전환을 해서 상업용으로 활용하려면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천후 세금이 세제가 어떠한 식으로 변화가 되든 간에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입지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와 그 인기 평형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지로 구성될 경우 그 인기는 더욱더 커지는 거고요. 업무용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과 가격이 높아서 일반적인 오피스로 운용이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는 이런 대형평형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결국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은 보유세라든가 여러 가지 전적인 면에 있어서 T메리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메리티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피스 상업용입니다. 입지가 최우선입니다. 역세권, 무조건 역세권이어야 되고요. 역과의 거리, 그리고 출구 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인기가 많다. 중소형 평형대를 노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오피스텔에 사무용시설을 꾸리는 경우에는 대형평형대를 찾기보다는 중소형 평형대에 운용하기 편한 사이즈를 찾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형평형대가 필요하면 오피스로 가겠죠. 오피스텔로 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중소형 평형대를 노려서 투자를 하는 게 전천으로 움직이시기에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업용과 거주용의 전환이 쉽다라는 점, 정부의 부동산 및 해제적 규제 회피와 혜택의 수혜가 작용이 된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은 무조건 업무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역세권이면서 업무 지역인 곳, 그런 곳을 노려서 투자를 하셔야 손해볼 일 얻고 가격 꾸준히 올라가면서 월세도 든든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강남이나 마곡 등 유명한 업무 시설들이 있는 곳들 또는 신생 업무 지역을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주용 오피스텔은 거주 환경이 중요합니다. 교육과 거주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다. 그리고 학교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한 곳들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형평형대의 거주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공급 물량을 확인하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체제가 아파트니까. 중소형평형대의 상업 업무 거주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지와 주변 업무 지역을 확인을 하고 투자에 나서셔야 됩니다. 주변에 얼마만큼 많은 회사들이 있는지 따져보고 점심시간 때 한번 나오셔가지고요.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녁시간 때 퇴근하는 인구는 얼마만큼인지 확인을 하고 투자에 나서실 필요 있다라고 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세제적인 혜택이 아직까지는 일부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형평형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자, 그런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아마 선점을 투자를 해놓고 이 지역이 발전이 될 것 같아. 업무 시설로서의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들 미리 한 발 빠르게 나서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 시에 흔히들 브랜드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브랜드 외에도 입지라든지 또 평형대라든지 다양하게 고려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평형대로는 전략 다양하게 짜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대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회기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인근의 대학가 품고 있어서 젊은 층의 임차 수요 풍부하겠다라는 추측이 되네요. 자, 이 오피스텔 복층형 원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1억 9천 6백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휘경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재개발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많은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 신생 업무 지역이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기역입니다. 회기역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청랑리역이라고 하시면 다들 잘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중노선이 지나가는 청랑리역 그 바로 위쪽에 형상이 되어 있는 곳이 회기역인데요. 주변 시설들로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경의의료원, 경의대, 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면서 청랑리역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주변 일대의 상업시설들과 업무 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동대문구 청랑리 일대의 메인로가 지나가는 그 라인이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해서 다양한 바이오헬스 허브들과 조성이 되었고 수많은 제약회사들도 모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기역을 놓고 살펴보실 텐데요. 회기역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문휴경뉴타운, 이문휴경뉴타운, 다양한 지역들, 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들이 수많은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뿐만 아니라 청랑리역 인근에서도 수많은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환경적인 정비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큰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 동대문구 청랑리 일대의 메인로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다. 주변에 회사들도 많이 모여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포인트로 잡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적으로도 이 1인 가구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1인 가구의 증가폭은 교수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입 아프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무엇보다도 핵가족화가 크게 진행이 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1인 가구는 더욱더 급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거주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의 80%가 약 45분 이내에 직주근접, 직주근접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하고요. 자, 임차 비율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 평균 월 소득이 생각보다는 좀 적은 편이어서 자,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바로 대형 평영 때의 1인, 2인을 위한 시설들보다는 앞으로 1인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더욱더 인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청량리역 중심으로 한번 이 주변 일대 개발 호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값을 얼마만큼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청량리 4구역입니다. 자, 이곳 상당히 좋지 않았었던 환경들 자, 바로 홍등가가 있었던 곳에 대형 초고층 65층짜리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초대형 타워크레인이 들어서서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 공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요. 자, 하루하루 방문을 할 때마다 높아져가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해지는 곳이 됐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바로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59층 높이로 해서 총 4개동이 현재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변에 바로 연결이 돼서 자, 이곳 일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초고층 60층 높이 정도의 초고층의 거주시설들과 환경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량리역. 이 청량리역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노선들이 지나가는 청량리역입니다. 자, 하지만 향후에는 서울역, 용산역보다도 더욱더 많은 노선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바로 GTX 두 개 노선. 자, B노선과 C노선 두 개가 동시에 지나가는 청량리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청량리역, 이곳은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 자, GTX가 두 개가 지나가는 라인은 바로 서울역과 강남 삼성역, 그리고 청량리역 이 세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 세 지역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하시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선들이 앞으로 더 들어오게 된다라면 거의 10개가 넘어가는 13개 정도의 노선이 앞으로 지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만큼 큰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청량리역에서만 다양한 직장 쪽으로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 자, 여의도역까지는 GTX B노선을 이용해서 약 10분 정도, 삼성역까지는 약 4분, GTX C노선이죠. 자, 그리고 분당선을 이용해서 악구정 또는 강남구청까지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진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강남과 동대문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강남까지 약 20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 땅에 이제서야 좀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제서야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이 세 곳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쪽 동대문구 일대에 다양한 바이오헬스와 허브들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영향이 더욱더 커져나간다. 앞으로 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서울시립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약 1만 6천 명 정도의 학생과 임직원들, 이런 수요들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한국 외대 역시 가까이 있죠. 자, 수많은 학생들의 수요들 다 노려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 가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격 1억 9천 6백에서 2억 5천 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8천 5백에서 2억 대. 자, 그러니까 실제 투자 금액이 거의 천만 원 정도.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한 가치 있지 않을까요? 자, 돈이 없다. 자,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돈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내가 벌어놨던 돈을 단순히 은행에 넣어놓고 1% 2% 대의 수익을 바라보면서 저금을 한다. 그것도 아까운 노릇이죠. 자, 그런 만큼 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고 자, 취등록세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4% 대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2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어떻게든 투자가 가능해진다. 자, 이 정도로 투자를 해놓고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내 자산을 꾸준히 증식을 시키고 퀀텀 점프를 시키면서 자산을 올린 다음에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지 내가 아무리 월급 벌고 월급을 모아놓고 10년, 20년 모았다 한다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투자 불가능하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실 분들 어떠한 식으로든 투자에 나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 2천 기준으로 월 70에서 한 80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러한 점들을 놓고 투자에 나서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자, 전세를 활용해서 천만 원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자산에 증식해 나가신 다음에 향후에 서울 중심권역에 있는 아파트 투자 나서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오피스텔로 다주택자도 취득세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자, 혐오 시설이나 노후 시설이 대대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서울 시립대, 외대, 경희대, 보건대, 카이스 등 수많은 학교와 학생들의 수요, 학생과 직장인 모두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면서 복층 구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휘경동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녁 인근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는 분리형 원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1,900만 원에서 4억 5,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면 끝날 만한 입지입니다. 역삼역에서 1,2분 거리. 그러면 바로 이 역삼역과 강남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수많은 업무 시설들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변 일대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과 분당선. 다양한 라인들이 이미 개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일대 계속적으로 크게 흥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삼성동 일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고가의 오피스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삼성동과 연결이 돼서 대기업들과 연관된 회사들은 역삼동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삼성동 비쌉니다. 지금 당장 투자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삼역에서 1,2분 거리 주변에 수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고 이 건물 내에서도 1,2층 업무 시설로, 2,3층 업무 시설로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강남구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인 가구 비중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공동주택 공식가격 상승률 1위였던 지역. 그리고 삼성동 일대 수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역삼동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개발 호재, 바로 인근에 있는 서초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첫 삽을 떴죠. 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7년도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10년 정도의 장기적으로 먹을거리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통합개발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강남과 서초 일대는 더욱더 환경들이 좋아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발 호재들, 지하철들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GTX뿐만 아니라 위례 신사선 등 다양한 노선들 지나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삼역에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것만큼 큰 호재는 없습니다. 땅값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매가격 1억 1,900에서 약 4억 5,000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약 5,000만 원 전후 전세를 조금 더 잘 맞춘다고 하면 5,000만 원 언더로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5,000 언더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강남 한 중심에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내가 이 강남 땅 한두 평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는 겁니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될 만한 입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현재 보증금 2,000 기준으로 120만 원 아니죠. 이거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30만 원, 140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는 현장이니까 그 점 생각해 보고 주제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집중된 강남 오피스의 중심지입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회사와 회사원들이 몰려드는 지역.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거주형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오피스텔 및 상가가 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택 대비 낮은 가격과 좋은 입지가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세제적인 혜택과 앞으로 소형평형 때에 받게 될 소형평형 때가 받게 될 다양한 혜택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투자 가치 현재로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시세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돼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남아 계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